회를 넣어서 먹어보자는 그 아이디어. 아, 감사해요. 잘 먹겠습니다. 여기다 회를 넣어서. 네, 여기다 이렇게 회를 그냥 넣어서. 회를 넣었어. 이거를 넣어요? 네, 맞아요. 그냥 위에 넣는 거예요. 회 거 없, 그냥. 약간 파김치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? 형. 이거 회 지금 살짝 넣었는데 살짝 익는데? 약간 이게 좀 꾸덕꾸덕 해주는구나. 이게 면, 라면에 국물에 들어가니까. 회가. 신기하네. 부드럽어. 귀하네. 그 맛이야? 회가 이렇게 살짝 라면에 그 스프에 양념이 메고. 하네. 나 원래 이런 거 싫어할 줄 알았는데 잘 먹네. 어? 어? 아니, 나 원래 형 이런 거 싫어하잖아, 스타일이. 그런데 맛있네. 아, 저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걸 배우네. 잘 먹네. 맛있어. 맛있어. 와, 진짜 맛있어. 맛있어. 이거를 회컵이라고 그런다고? 맛있네. 그리고 왠지 찐 이 지역 사람들 음식 같고 찐 바닷가 사람들의 음식 같은 느낌. 프라이데이. 그리고 왠지. 그리고 왠지.